학교 수업을 위해서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하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작권법은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배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모든 수업 중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공중송신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는데요. 즉 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서 나눠주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게 모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호랑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조차도 저작물 이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영자신문의 기사 등 외국 저작물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양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줘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그리고 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의 수록매체, 발행일자 등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